휴전 재즈베드 웜사운드라고 합니다! 네, 여러분들 혹시 좀 따뜻한 재즈 음악 듣고 싶으신가요? 우리 오늘 함께하는, 함께하는 대박날 2023 동행축제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따뜻한 재즈 음악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곡으로는요,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희사이시죠? 이제 인생의 회전곡마저 그거를 살짝 저희 웜사운드만의 스타일로 평북해봤고요. 이번에는 살짝 올드팝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스타일마다 곡이 있습니다. Just the two hours라는 곡을 저희 웜사운드의 따뜻한 음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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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